2021년 9월 14일 2022년 9월 12일까지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과 10월과 11월과 12월에는 20만원씩 벌었고 그 다음에 100, 120, 80 이때가 저 메이프를 다시 시작한 날인가 보군요 저렇게 먼치는 하락을 하던 도중 2년과의 만남이 시작되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수세입니다 거래 수익이... 아 거래 수익이 거의 지분율이 엄청나군요 그래서 결국에 1년간 총... 후익은 970만원을 봤어요 970 나누기 10... 한 달에 80만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이것이 뭔지 최근 1년간 후익을 말씀드려보았습니다 하하하하 다시 시작합니다 본밀 처리 추억